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라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 통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 통신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직장 주거의 분리로 매일 직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교통수단 중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버스 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적자 노선 지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시설 개선, 청소년 할인, 환승 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재정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 연평균 2,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버스 요금 동결로 인해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버스 업체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한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듯이 1980년대만 해도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 옛날 고리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면 2023년 현재는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해도 누적된 작자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버스 업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성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탓에 민용제로 대부분 운영되는 경기도 버스의 특성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차량 정비 비용, 노후 차량 교체 비용 등 버스에 대한 필수 유지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재정이 열악해진 업체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 8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 1,200억 원에 묶여있는 탓에 작년에만 버스 업체에 8,114억 원을 지원하고도 6,58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작년 한 해만 해도 서울시는 버스 중공행제를 위해 1조 4,500여억 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적자와 버스 적자를 떠안은 서울시 교통공사도 불어나는 적자 탓에 약 17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이자만 해도 하루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스 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 요금은 물가 상승률에 근거하여 최소 2년마다 검토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경기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도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에너지 가격 규제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에너지 효율 조화 등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지난 4년간 약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국민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하면 도민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난방비 폭탄과 같이 버스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도세의 징수 실적은 부동산 거래 악화로 2022년 1월 대비 1,600억 원이 감소한 1조 344억 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 버스 요금 동결 결정은 성급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버스 요금 인상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김동현 지사님 경기도 버스 서비스가 도민과 버스 업계가 만족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경제의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만이 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민 부담 하나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necessity 변화입니다 bicycles